Q. 거북이만 키워본 적 있어? 거북이만 키워본 적 있어. 너무 얌전해. 거북이 너무 얌전하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 일단... 왜 내 거북이 얘기해 보지? 넘어가려고. Kiss me. This side. This side. This side. Please kiss me, princess. Yes. 아까 강아지 얼렸는데요. 아기 여기 있어요, 지금. 눈 안 보여요. Check. Last guy. Hey, we came from Korea. Morning news from Korea. Sir, don't run away. Sir, don't run away. Hey! This morning news. What are you doing? 인터뷰, 인터뷰. Why are you do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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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want? Hey! I really want to adopt. But... I feel like I can't even take care of myself. Pudding. I'll show you the pu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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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My baby. My baby. My baby.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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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i to everyone. King. King. He's so cute. I really like him. How are you doing this? How are you doing this? Is your cat understand English or Korean? Korean, man. Because... You know, I... If I bring them to the hospital or something, I'm worried if they don't understand the doctor. So, yeah. Korean. When I登 Co-co-co-co-co-co-co-co 진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코코야! 코코야! 코코씨 인사 좀 합시다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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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코코는 불러도 절대 오지 않아 코코야 맛있는 거 먹을까?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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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푸딩! 야! 푸딩! 음... 누워 누워 아이고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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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라! 푸딩! 쏜 고마워! 쏜! 쏜! 안녕! 오이! 오이! 오케이 한번 먹어봐 오이는 왜? 당근이 더 맛있나 봐 이것도 맛있어 여보 오늘 하루는 먹었어 야 얘는 당근에 한 벅 사라져야겠다 뽀뽀? 와 놀래라 와 깜짝 놀랐네 아 실제 말이에요? 이 친구는 프린세스예요? 프린세스요? 네 여자예요 안녕 너무 잘했어 프린세스 동물을 좋아해서 밥을 좀 먹었니? 귀여워 아이고 잘 자네 그때 제가 본 앵무새는 너무 크게 차이 나는데 와 얘 예쁘다 비용이 약간 비용이 약간 하자 내가 찾았어 찾지 마시라 아 나도 귀여워 이거 들고 해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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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펜걸 온가? 안녕 이리 와 그날에 바디옷이 마르던 내가 생각난다 그날에 바디옷이 마르던 내가 생각난다 그날에 바디옷이 마르던 내가 생각난다 아 바디 크림 네 네, 누가 되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씻으으으으ㅓ 씻으으으 자 Then a sar sar 엘리노 으으으으 한 잔 할 것 같다. 아 두 명이에요? 네 혹시 강아지가 있는데 아 저 주세요. 괜찮아요? 네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개만 줄이비가 하던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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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요. 저게 개요? 게스트하우스잖아요. 말로 제일 귀여운 거는 토끼처럼 뛰는 거 있어. 그러니까 딱딱. 아 네가 여기 뒤에다가 가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했어. 나의 순진이 날 삐기 만들어. 너의 자기 행동이 날 삐기 만들어. 나 내 머리 위에 앉았어. 여기 여기. 아 재밌다. 제 머리 위에 앉았어요. 아 나. 스킬. 아. 스톱. 유경이 머리 위에 있다. 스킬은 한 개 더 그래야 하는데. 네. 스킬. What kind of cat are they? 오. I don't know what to say. It's cat. 음. 귀엽죠 애들. 애교 진짜 많아요. 음. 토끼. 아이고. 이리 왔어요. 아이고. 너무 귀엽죠? 아니요. 아이고. 물었어. 형 이거 물었어? 네 안 물었어. 저 시계 물지? 엘로 씨. 엘로야. 무서워. 무서워.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안 하는 얘기나? 너무 귀여워 그랬어. 되게 얌전하고. 그렇지. 엄마가 성대를 이렇게 그냥 여기». 여기. 와. 신청하실 분이 구 your questions.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하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너지 알려줘. 응. 귀여운 미. 아이고. 귀여운 미. 아 따로. 아 귀여워. 오 잘해. 잘해. 오케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귀여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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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두가 날 싫어요. 영두야 안 돼. 어디 가. 영두야. 영두가 날 싫어하나 봐요. 강아지는 저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어제 닮았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응. 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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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귀여워. 야 너네 친구들 다 저기 갔어. 얘들아. 헤이. 진짜 신기하네. 제 고양이가 지금 14만 명을 보고 있냐. 너네 유명했어. 너네 유명해 이제. 너네 데뷔 해야지. 사인조로. 어때? 페미보다 고양이가 더 좋아. 그래요. 오늘 제 얼굴 말고 애들 많이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귀엽죠? 우리 나때. 풍급 핀드. 돼지 같아. 돼지. 페미도 보여줘. 싫어요. 오늘은 고양이 위압입니다. 야. 근데 부르면 이름 알아듣죠. 해 아버지. 아이티가 태신인데. 야 리갈이라고. 제가 이름부터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백승아 네가 지금 끌고 있는 애 이름이 뭔지 알아? 알아 아버지. 손으로 가고 있는 애 이름이 뭔지 알아?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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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17년이 되어있습니다. 그 녀석이였습니다. 귀 귀 귀요미 귀 귀요미 음 진짜 귀여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아 귀여워 히히히 어 좋아하는 거 같이 이더기는 귀요미 이더기는 귀요미 맛있겠네 어 안 담았어요 바로 좀 해 고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잘 자 고고 여러분 잘 자요 한번 해 잘 자요 얘들 잘 자요 얘들아 아유 오케이 히히히 울었어? 히히히 히히히 히히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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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울었네 아 그래요? 이제 완전..완전이 되잖아 잭슨가 내부 푼는데 수명만해 수명만해 수명만 수명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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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맨! 비둘기 맨! 비둘기 맨! 야 벤매 주일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 비둘기! I like them! They're cute! My face Thanks for uh... Wiping off my makeup 내 관심 빠질려고 간식 빼질려고 앉아 앉아! 열정이 남달라 열정이 남달라 고고야 고고야 열정이 남달라 헬! 헤이 잭슨! 으아! 하하하! 헤이 헤이 잭슨! 헤이 헤이 잭슨 손! 이거... 손? 예에에에살아! 으아! 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걸 지켜보고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 손 진짜 맛있어요 제 손이 맛있다고요? 지금 제 인터뷰하던 손은 먹지 말아요 손은 맛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얼마나 좋나요? 저 그 집에서 지금 구미호가 없긴 하지만 나의 다람쥐가 있어요 왔어요 제가 키운 애인데 엄청 귀엽죠? 현금 타면 100만원으로 뭐 할 거예요? 말이 얼마예요? 하하하하 옥수행하면 사막이 형 한 말이 얼마예요? 맞습니다 정신이 너무 귀여워 정신이 너무 귀여워 정신이 너무 귀여워 정신이 너무 귀여워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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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학대가 아닙니다 또 거북이 얘기 무시하고 그러면 따로 말할게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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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우 서 여우 성형